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한국사회 앞날에 여러분들 주는 시그널 경고 메시지가 명확한 겁니다. 오늘 태평론화 칼럼에 김덕한 사회정치부장이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만 제가 발출해보겠습니다. 중견그룹 계열사 두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올해 연간 건강보험료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급여를 받는 두 회사에서 각각 직장 건보료 재고액을 내고 급여 외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무가입지인 건보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별 차등보험료도 필요하고 부자들의 시행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49.5%의 최고 세율 소득 세율을 때리고 그리고 준조세인 보험료까지 두 곳에서 다 상한액을 먹이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 이게 한국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약탈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역량을 미칠 겁니다.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활동량을 줄이든지 외국으로 나가든지 그런 종류의 항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조세 준조세 부담이 되면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습니까 395백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절제하게나 자제하는 그런 문화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파 정권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하겠지만 다시 권력이 바뀌어가 좌파들의 이름들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 임대차 하시는 분들한테 그 가혹한 여러분들 정세를 때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들이 권력 잡으면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나라를 바꿔버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고 조금 더 그 너머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건 약탈사회를 뜻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잘 조사를 해놘데요 우리나라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원입니다 일본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141만 원이 상한치입니다 독일은 95만 원 대만은 86만 원입니다 다 이런 이 일본 독일 대만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성숙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인 거죠 우리나라는 395배입니다 다른 나라는 건보류를 작게 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격차는 12배에서 24배인데 대한민국은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배수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파 정권 하에서는 조금 배수를 녹을 줄 늘리지 않겠지만 또 좌익들이 나라를 집권하게 되면 선거 부정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집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뭡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 쳐내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국뽕에 취해가지고 좋다 좋다지만 저는 그렇게 양심상 국뽕에 취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무슨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들어가가지고 뭐 한 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발 그런 사람들이 입 좀 다물기 바랍니다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싸우기 위한 사람들을 잘 뽑아놨는데 다 뒤집어버렸잖아요 한교환이 하고 누가 뒤집었습니까 지금 부산시장하는 박형준인가 하는 친구가 뒤집었죠 박형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성교환 이름 전화를 해가지고 몇 번 만나가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자리 달라고 했는데 공병호가 뭡니까 국회의원 자리 안 주니까 하닥질이 나가 뭡니까 다 공적으로 결정안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공병호 말아먹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병호 뭘 말아먹었냐 돈을 받았냐 다 돈 받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할 때 비례대표 할 때 돈 받잖아요 돈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 국민의 힘이라 돈 안 받습니까 이 국회의원 이름 뽑아달라고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거절되니까 공적으로 결정한 모든 겁니까 공천관리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공적으로 결정한 것을 내가 결정했으니까 공천관리비원회고 공천관리비원회 다 이름들 뭐죠 사람을 뽑아나가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고 뭘 모르고 공박사가 뭘 해먹었겠습니까 내가 해먹을 사람입니까 내가 돈 받고 뭐 누구 뽑아줄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찌꺼리들 하고 있습니까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침묵하는 사회 속에서 이 선거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부인데 선거부정을 못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도 아니고 지금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돼지, 개도 아니고 전산장비를 가지고 지도자를 다 뽑았는데 국민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공박사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딴 데 가서 방송 보고 그때 이야기를 다 하면 뭐 황교안 당대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입장 그냥 어느 순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다 돈 받고 또 밀어주지 않습니까 돈 받고 이 돈 공배가 돈을 먹었으니까 뭘 먹었어요 국힘당이 하도 못 싸우니까 싸우는 사람을 좀 젊은 사람들을 쇄신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싸우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돈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뭡니까 야미로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걸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탕질을 하려면 딴 데 가서 듣고 여기 와가지고 뭐 나근혜님 그렇게 뭐 자꾸 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끊어가지고 다 없애버리세요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개판이 좀 무슨 정당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돈을 이렇게 뭐죠 그냥 사람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김득한 사회정책부장의 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내는 사람하고 최대로 내는 사람이 직장 건강보험료가 12배에서 24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395배까지 받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그냥 약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약탈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만 거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섭성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다음 윤 정권 이후에 좌익들이 다시 권력을 지면은 그냥 약탈 사회로 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선거를 제대로 잡자는 거죠 당내 경선도 제대로 하고 다 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다단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로 가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다단계 구조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거의 비싼 가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이 유입돼야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